구독 누르셨습니까? 자물쇠 발차기로 부시고 자물쇠 발차기로 부시고 넣은거지 오늘 찍고 잔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음수가 좋을텐데 와 이거 첨가하니까 전제상 걸고 와 들었어요? 광구석 인사이드 전제상 걸고 가위바위보한 것도 깬다고 하네요 오늘 이거 찍고 자면 오토바이 신께서 블루올께서 좋은 기운을 내려주셔서 피부도 갑자기 젊어지고 얼굴도 하얘지고 여드름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케드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다시 하루 시청자 100명 치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시청자 130명 잡기 130명 치기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 4월 11일 오전 12시 27분이고요 130명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선뜻 망설임 없이 지원해주셨어요 배경훈이 예 보이 야 저거 저 새끼 미치 아저씨 자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희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뻘짓이 1인치기로 하면 그만임 일자선 따라 밟는다 일자선 따라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자 일자 서 계시죠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센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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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하나 가자 네번짓아 여기 한번 따라서 빨리 빨리 야 되겠다 이번엔 되겠다 가자 끝내자 그래 이정도는 돼야지 됐다 가자 되겠다 이번엔 엄청 느리게 가야겠지 자 갑니다 속도 70 70 너무 빠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다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지금까지 없어 없어 지금까지 없어 지금까지 없어 안 돼 안 돼 아 로족 로족으로 가자 로족 정중앙으로 가자 로족이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배가 도망가고 있어 그리고 다 돼 도망가고 있어 발굴 다 돼 마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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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자 하나 둘 셋 그대로 범쳐라 오케이 갑니다 뻘지시의 도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